한편 뉴욕시경은 다가오는 연말연시를 대비해 테러 경계의 태세를 강화합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경이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공연장과 경기장 등 군중이 운집하는 곳에서의 테러 경계를 강화합니다. 시경은 뉴욕시의 대표적인 공연, 경기장인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가든과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에서의 무장경찰을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장경찰은 최근 2주 동안 테러 대응 특별훈련을 받았으며 이들에겐 반자동 콜트 M4 코만더 소총과 1010 윈즈의 줄리엣 파파 등의 무기가 주어집니다. 뉴욕시경은 이번 무장경찰 배치는 테러 위협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같은 무장경찰의 수를 내년 양키스타디움과 시티필드에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KBTV 박세나입니다.